Q. 강원이란 팀이 4강에 처음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는데 꼭 이기고 싶고 기대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Q. 강원이란 팀은? 아무래도 저희가 2018년도에 에펠커 우승을 경험해봤고 그 우승을 경험으로 굉장히 많은 보상들이 따라왔고 이기게 된다면 결승전에 가서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경기의 모든 걸 다 쏟자고 잘 준비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